대한민국 만세는 어디에 있나요? 아빠랑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자 일로와 일로와 거기 위험해 감사합니다 자 일로와 대현아 만세 손잡아 만세 손잡아야지 만세 손잡아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네 아... 뷔페 레스토랑이네 너흰 아직 뷔페가 뭔지 모르지?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 안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일로 가자 자 대현아 네 대현아 민국이 손잡아 민국이 손잡아 어 아 착하다 자 이리 와 자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자 어 여기서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맘마 먹자 맘마 응? 맛있는 맘마 먹자 어우 이거 뭐니 이거 뭐니 네? 자 자 자 아이 착하다 아니야 앉아야지 일었으면 안 돼요 앉아야지 일었으면 안 돼요 앉아야지 일었으면 안 돼요 앉아야지 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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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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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뭐 안 돼? 어 물었다 물 갖다 줄게 물 갖다 줄게 이거 왜 안 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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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아 다행히 뭐야 뭐야 어? 만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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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압수 물 줄게 일단 이걸로 시작으로 물 한ilo 아빠, 아빠도 아, 아, 싫어? 친구가 이거 먹어봐 아빠, 아빠 아, 아빠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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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자, 아 아 아 맛있어요 뭐야, 뭐야,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아 아 아,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는구나 뭐야, 뭐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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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안 낼 것 같다. 뭐야. 뭐야. 오. 이거 먹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마보해! 마보는 과정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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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빠가 편하려고 왔는데 어? 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빠가 왜 뷔페 왔을까 어? 어? 민국이 어디 갔지? 여깄다 어? 어? 대안이 어디 갔지? 여깄다 여깄다 아이고야 밑에다 난리도 아니구나 이거는 해도 해도 넘어간 거야 네 감사합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자녀분들 나이 확인 부탁드릴게요 27개월인데 48개월 미만은 결제 따로 안 들어가시고요 결제 따로 안 들어가시고요 성인만 결제 도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일로와 여기 타야지 그렇지 타야지 아 착하다 자 우리 가자 자 우리 가자 대안이 앉아야지 만세 자 이리와 자 뒤에 만세 앉아야지 대안이 앉아야지 자, 민국이 앉아야지 이건 조정은 그냥 아이들하고 철인삼종 경기 뛰고 싶어요 물론 지금 아이들이 수영을 하거나 사이클 타거나 달릴 수는 없으니까 물을 무서워하면 배에 타는 것도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좀 친숙해지라고 너희들 진짜 좋아하는구나 우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물 봐봐, 물 우와, 민국 이거 봐, 물 봐봐 토끼산 어디 있어요, 토끼산? 토끼산 좀 찾아봐, 토끼산 토끼산 어디 있어요, 토끼산이 어디 있지? 맞으세요, 토끼산 찾아봐 어? 어디? 저기 아니야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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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뭐야? 어? 저기 토끼다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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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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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다! 저거 봐봐 저거 봐봐 민국아, 토끼 어디 있어, 토끼? 토끼! 토끼! 대안아, 토끼 어디 있어, 토끼? 토끼! 토끼! 저기 있네! 토끼! englobal 토끼 kilometres 토끼 deleted 토끼 토끼 자 같이 해볼까?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아빠랑 같이 해보자 아빠랑 같이 해보자 만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돼 만세가 이거 힘 있게 하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더 있어야 될 거야 아마 자 나중에 아빠랑 같이 카야크 타고 아빠는 꿈이 너무 많대 엄마가 어? 자전거 타고 북토슬렛도 해야지 스키도 같이 타야지 승마하는 것도 꾸미고 그 폴로 경기가 네 명이서 예요 아이들하고 한 팀을 이뤄서 폴로 경기 나가보는 것도 꾸미고 아 근데 애들이 폴로를 할 때쯤에 내가 한갑을 넘어서 하아 하아